강릉 원주대학교 체육학과 강릉 원주대학교 체육학과는 다양한 체육 분야에 균형있는 체육 전문 지식과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인적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이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학과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한 학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스포츠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부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 체육학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행정 및 관리, 한국무용, 여가 및 레크레이션, 운동처방 그리고 운동생리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학과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실기종목,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각종 스포츠기관의 연구직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대에서 유일하게 국가자격증인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대학원 및 일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 의해 수준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스포츠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등에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유아체육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협회, 스포츠기업 등의 관리, 행정, 연구직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직, 스포츠재활병원,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졸업장도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및 체육 분야의 학문에 열정과 매력을 느끼고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려 하는 졸업장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기의 꿈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유명한 인문학자가 말하길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생활도 결국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강릉원지대학교 체육학과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행복한 인생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는 선후배 간 학습적 교류와 친목 도모가 잘 되어 있어 흔히 생각하는 체육학과의 군기, 강업적 분위기 등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즐겁고 배울 점 많은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여아구 모임 등을 통해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이 드는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꿈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어 진로에 대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우들이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교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며 그 덕분에 자유롭고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전공 강의는 이론 수업에 위주로 진행되지만 골프,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구기 종목 등의 실기 수업도 적절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체육학과의 전공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을 위해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 사회학, 윤리학 등의 지식과 체육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의 체계적인 수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국가자격증인 각종 스포츠 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물론 다분야의 지식의 함량으로 체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포츠 경영과 마케팅, 생활 스포츠에 관련된 실기 종목들도 함께 습득함에 따라 체육 분야의 진로를 더 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시는 교수님들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활기있고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가 우리 학과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이후에 방과 후 시간에는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동아리에 가입하여 특기를 발휘하고 자격증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구, 보디빌딩, 여자축구, 배드민턴, 수영, 배구, 농구 등의 실기 동아리들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샘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를 통해 교수님과의 유대감이 형성되며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론보다는 현장에 나가 현장 실습을 익히고 배우는 학습으로 막연한 수업이 아닌 보고 느끼는 경험 중심으로 재학생들이 만족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당연히 가입과 탈퇴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대학생활이 먼 미래만 같고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저도 여러분처럼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입시 준비를 한 학생으로서 학과 학교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체육학과로 오신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체육학과로 체육학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도전하세요 화이팅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화이팅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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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세요